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엔젤입니다 자 오늘 제가 긴급 유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보는 킹스컵 한국인이 나온다 입니다 여러분은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 킹스컵이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 대회에 루티형이 나왔었죠 자료화면 잠깐 보시죠 자 바로 이 장면인데요 킹스컵 초대받은 아 팝파독스 있네요 이게 2006년 10월 영상입니다 와 풋풋하네 그래서 이때 루티형이 한국대표로 나갔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킹스컵2가 열린다고 합니다 누가 될 것인지 바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함께 보시죠 야 킹스컵이 도왔죠 20만 달러 2억 자 CWA 몰트 니케나잇 오렌쥬스 오! 잠깐 여기 요겁니다 여러분들 테디형 이번엔 도티형이 아니라 테디형이 간다 야 이게 외국 유튜버일수도 있지만 제가 볼때는 한국 유튜버중에 한명이 대표로 가거든요 테디형이 가는거 같습니다 이야 기가 막힌다 자 네 이거보고 와우 테디형 와우 축하드려요 자 계속 볼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 나오죠 자 계속 나오죠 자 계속 나오죠 TMD 되게 이거 서지컬 고민이 유명하겠죠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나옵니다 이야 파파독 이거는 외동 유튜버가 아닌 파파독이에요 파파독 후카에 그리고 겔라 겔라 니얼굴 윤겔라 여러분 아시죠 이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파파독하고 겔라도 가는거 같아요 이거 확실하게 보이겠는데 어쨌든 한국은 테드 파파독 윤겔라 이렇게 셋이 가는게 아닌가 이 특급 경고를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2억짜리 대회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참여하고 싶으면 대회를 통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2억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기대해주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Oh Person Korea Oh Oh Person Korea Oh Person Korea Oh Person Korea Oh Oh Oh